러브싱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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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블랙핑크입니다. 이번 타이틀곡은 러브싱걸스 라는 노래인데요. Freedom Spirit이 있는 소녀들의 사랑을 땅에 달리는 그런 노래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야외에서도 많이 찍고 뭔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느낌을 낼 수 있어서 블링크가 좋아해줄지 너무너무 기대되고 설렙니다. 오우 예아! 기분 좋은 설렘! 저 연기 좀 어땠어요 여러분? 네?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땡큐 땡큐 제가 이번에 1인 2역을 하게 되는데요. 재미있었어요. 뭔가 의상이랑 세매를 딱 꾸미고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캐릭터가 나오더라고요. 프로페셔널이에요. 작작작작작작 이는 되게 아름다운 꽃가루가 되게 좀 슬픈 러브싱걸이어서 뒤를 보내 컵판으로 쫙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바람 감정이 편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 뮤비에서 가장 기대되는 씨는? 저는 아무래도 지수언니가 물에 뛰어들었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때 그 장면이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엄청난 연기를 펴주셨다고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rapp. Wow reach 빌빌빌빌빌빌빌 빌빌빌 master 약간 창업한 빌빌 생각보다 Soft 부숴봐요. 부숴봐요. 이거 안치는데. 이렇게 부숴버려. 여기부터 이렇게 뀨! 됐어요. 고마 고마 고마. 어땠어요? 시원했죠? 저희는 곧 여기서 아무씨. 댄스. 기도를 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댄스. 아 좋아. 저희의 첫 정규 앨범. 앨범이 곧 발매되는데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저희의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의 타이틀곡. 러브스틱걸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러브스틱걸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 누나가. 나도 이제. 나도 이제 가자. 노래 안 들어가봤네. 나 이제 노래 안 들어가봤네. 좀 빈었어요. 좀 빈었어요. 좀 빈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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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